지난 수업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한 이 6개의 메서드만 있으면 모든 일을 다 얼핏 이렇게 뭐 왜냐하면 이게 add도 있고 remove도 있고 검색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6개만 있으면 모든 일을 다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얼핏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가장 그렇지 않은 예 중에 가장 간단한 예가 연결 리스트의 순회 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결 리스트를 순회 한다는 말은 그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부터 마지막 노드까지 순서대로 방문하면서 각 노드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순회 영어로는 보통 이제 트래버설 우리 뭐 순회 공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대구 뭐 부산 대전 광주 이렇게 모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는 순회 공연 그런 그런 의미입니다 연결 리스트의 모든 노드를 방문하면서 그 그 노드에 대해서 할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순회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다항식 프로그램에서 이 calc 같은 게 이제 전형적으로 연결 리스트를 우리가 순회한 것입니다 어떤 다항식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다항식을 구성하는 모든 항들을 순서대로 찾아가서 그 항의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더해 줌으로써 다항식 전체 값을 계산한 거죠 예를 들면 투스트링 메서드도 똑같죠 이것도 역시 그 연결 리스트의 모든 노드를 순서대로 방문하면서 그 노드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한 것인데 어 밑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도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리스트라는 어떤 연결 리스트가 어 있고 거기에 데이터를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애들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를 순회한다는 것은 이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부터 마지막 노드까지 방문하면서 그 각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을 한다는 거고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다항식 프로그램에서 한 거랑 똑같은 방식이 지금 이거인 거죠 그 연결 리스트의 헤드 노드를 p라고 하고 p가 널이 될 때까지 p.data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p는 p.next 인지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물론 지금은 이제 이렇게는 우리가 순회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 이 노드라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사용할 수가 없고 헤드는 프라이빗 멤버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 노드라는 데이터 타입 클래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노드 타입의 변수 p를 선언할 수가 없고 뭐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켈크를 이런 식으로는 작성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6개의 메서드만 이용해서 이렇게 순회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get 이라는 메서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이 코드를 가지고 해볼까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대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다음 수점 캣 아잇 이렇게 하고 아 왜 절트는 플라스 디콜 티 점 켈크 엑스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차피 항의 개수가 어 그니까 사이즈 개이니까 그 우리가 겟 아이 메서드를 겟 아이가 이제 어 우리가 제공해 주는 여섯 개의 퍼블링 메서드 중에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겟 아이를 호출하면 맨 처음에 아이가 0일 때는 겟 제로 니까 첫 번째 항을 이제 리턴 해 주겠죠 그러면 그 첫 번째 항의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2가 되면 겟 아이가 1이 되면 겟 1 그러면 두 번째 노드에 저장된 그 다음 그 다음은 겟 2 겟 3 이렇게 해서 겟 사이즈 마이너스 1 까지 이렇게 하면 물론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겟 메서드를 연속적으로 호출하면 이 겟은 하여간 아이 번째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 해 주니까 내가 아이를 0 에서부터 그 연결 리스트의 사이즈 마이너스 1 까지 아이 값을 증가시키면서 겟 아이를 반복적으로 호출한다면 그 연결 리스트의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꺼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이 코드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이게 왜 이게 비효율적이냐면 지금 이게 지금 연결 리스트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연결 리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헤드가 첫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상황이죠 그럼 맨 처음에 내가 이 포문을 돌면서 겟 제로 를 하면 그냥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 해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i 가 1이 되어서 get1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노드를 찾아가야 되니까 다시 이 첫번째 노드에서 여기 이제 링크를 한 칸 이렇게 따라가서 p 는 p.next 이렇게 해서 두번째 노드에 도달한 다음에 그 두번째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 해 주겠죠 그 다음에 i 가 2가 되면 그러면 아까 이 노드까지 가서 이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 해 줬으면 한 칸만 더 가면 되지만 그런 식으로 동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get을 새로 호출하는 거니까 get은 항상 이 헤드 첫번째 노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가 get i 를 하면 get2 를 하면 이렇게 두 칸 건너 뛰어서 이렇게 두 칸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서 이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 해 주고 그리고 이 get 메서드는 끝나버리죠 그 다음에 다시 예를 들면 get3 를 하게 되면 get3 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첫번째 노드에서 시작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점프해 가서 세번째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 해 주고 그 다음에 get4 를 하면 좀 전에 여기까지 가놓고서는 하지만 그건 이미 과거니까 잊어버린 거죠 다시 처음에 돌아와서 또 처음 첫번째 노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따라가서 이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 해 주고 그 다음에 get5 를 하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저장된 노드의 개수가 n 개라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맨 처음에는 바로 그 다음에는 한 칸 그 다음엔 두 칸 그 다음엔 세 칸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n 마이너스 한 칸을 이렇게 점프를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토탈 우리가 0부터 n 마이너스 1 까지를 더하면 2분의 n의 n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대략 이거는 2분의 n 제곱 번에 n개의 노드를 내가 순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n개의 노드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거의 n 제곱 번 2분의 n 제곱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코드이고 그래서 이런 식의 코드가 그냥 뭐 돌아가니까 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나 이런 원칙을 위배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더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더 용납 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억셉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게 연결 리스트가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레이 리스트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사실은 배열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배열에서는 내가 i번째 칸을 찾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칸부터 이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죠 바로 i번째 칸에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어레이 리스트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이게 지금 연결 리스트이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에서는 내가 i번째 노드를 단번에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항상 첫 번째 노드부터 이렇게 i번 점프를 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 이번 시간의 주제이고 그게 바로 이제 iterator라는 개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금 my single linked list 클래스 안에 이 노드라는 타입을 클래스를 private inner 클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클래스 외부에서는 이 노드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연결 리스트 내가 가지고 있는 연결 리스트 상에 어떤 한 노드의 주소를 사용자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노드의 주소라는 것은 이 노드의 주소니까 그 주소의 타입은 노드 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소를 줘도 사용자가 그 주소를 받아서 쓰려면 이 노드라는 데이터 타입 노드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내가 연결 리스트 상에 어떤 한 노드의 주소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면 이 노드 다음 노드의 주소를 사용자가 뭔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좀 전에 이 노드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좀 전에 사용자가 이 노드를 방문했으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노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말이 이제 좀 생각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모순적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용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한 노드가 이 노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드를 방문할 때 그냥 바로 이 노드로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사용자에게 제공해 줘야 하는데 단 이 노드의 주소를 사용자에게는 주지 않고서 그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얘기인데 얼핏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실은 사용자가 이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다음 노드로 한 방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 얘기가 자꾸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이 노드의 주소를 사용자에게 주지는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다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사용자에게 지금 당신이 방문한 노드의 주소를 주기는 줍니다 사용자에게 이 노드의 주소를 주는데 그 노드의 이 노드의 주소를 그냥 연결 리스트 상의 어떤 한 노드의 주소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주소를 private 멤버로 데이터 멤버로 가지는 어떤 iterator라는 이름의 어떤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사용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는 이 노드의 주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 노드로 한 번에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드의 주소를 사용자에게 주긴 줘야 하는데 하지만 사용자는 이 노드의 주소를 그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노드의 주소를 감추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private 멤버로 만들어서 그 주소를 이렇게 하나의 private 멤버로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어서 또 다른 클래스의 iterator라는 이름의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제 누구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그냥 주지 않고 그 선물을 박스에 넣어가지고 절대로 열 수 없는 자물쇠로 박스를 잠근 다음에 그 박스를 준다는 거죠 어쨌거나 선물을 주긴 준 거죠 다만 사용자는 그 박스를 열 방법이 없으니까 그 선물을 보거나 쓰지는 못하겠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실제로 사용자가 필요한 건 그 주소 값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노드의 주소 값을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소 값 자체를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원하는 건 그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그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꺼내는 일과 그 다음에 그 주소를 한 칸 앞으로 전진시키는 어떤 기능이 필요한 거지 그 주소 자체를 알아서 그 주소 값 자체가 무슨 사용자에게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이터레이터 객체 안에 주소 자체는 private 멤버로 이렇게 encapsulation을 해서 볼 수 없게 이렇게 만들지만 대신 next라는 이름의 public 메서드를 이 이터레이터 클래스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next 메서드가 하는 일은 뭐냐면 현재 이 이터레이터가 가리키는 노드가 만약에 이 노드라면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이 노드네요 이 노드라면 이 객체 안에 있는 next 메서드를 호출하면 얘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현재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해주고 그래서 리턴 타입이 2입니다 리턴을 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자기는 한 칸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 두 가지를 이 next 메서드가 동시에 해버리는 거죠 이 ptr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데이터를 리턴해주고 동시에 자기는 한 칸 앞으로 전진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has next라는 두 번째 메서드를 제공을 하는데 이 has next 는 이제 이건 의문형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next 노드가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리턴 타입이 불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연결 리스트를 순회할 때 이게 next를 하면 이제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끝에 도달하면 더 넘어갈 수가 없 다음 노드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항상 has next를 호출하면 다음 노드가 있는지를 yes no로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다음 노드가 있으면 next를 호출해서 다음 노드를 이렇게 넘어가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에 remove라는 메서드가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얘는 제가 잠깐 설명을 고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용자가 이 연결 리스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의 그런 반복 없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순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용자는 이 연결 리스트에 그때 자기가 방문한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거 없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쭉 한 번에 연결 리스트를 순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 리스트에 어떤 노드의 주소를 사용자에게 직접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소의 타입이 노드 타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는 이 노드라는 타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주소를 private 멤버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그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해주고 자신은 한 칸 앞으로 전진하는 next라는 이름의 public 메서드를 제공하는 그런 iterator라는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줌으로써 사용자는 이 iterator 객체를 받아서 이걸 사용해서 연결 리스트를 순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객체에만 있다면 연결 리스트를 순회하는 일은 쉽겠죠 그냥 has next가 true인 동안에 next를 반복적으로 호출하기만 하면 각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해주고 자기는 한 칸 앞으로 전진하고 또 리턴해주고 전진하고 리턴해주고 전진하고 끝에 도달할 때까지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 iterator 객체는 누가 만들어 주느냐 이제 이 mySingleLinkedList 클래스는 iterator라는 이름의 public 메서드를 이제 추가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iterator 메서드가 바로 이 iterator를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이 iterator 메서드가 만들어 주는 이 iterator는 이제 iterator 타입의 객체겠죠 그럼 이 iterator라는 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문자 iterator 클래스는 실제로는 자바 API가 제공해주는 기본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 이 iterator라는 이 타입에 대해서 즉, iterator라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mySingleLinkedList 클래스는 iterator라는 public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iterator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리턴해주고 그러면 사용자는 이 iterator 객체를 받아서 얘의 이 next 메서드를 반복 호출함으로써 이 연결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각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꺼내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iterator를 이제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mySingleLinkedList가 있어서 어리스트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뭔가 애드 됐다고 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어리스트를 순회하고 싶으면 이 어리스트가 제공하는 iterator라는 public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럼 얘가 뭔가를 하나 리턴해 주는데 얘가 리턴해 주는 애의 타입은 iterator다 라는 거죠 사실은 이 이터레이터도 이제 물론 제네릭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가 지금 스트링들이 저장된 연결 리스트니까 iterator of string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이 이터레이터라는 이 클래스에 대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내가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Java API가 기본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리스트.이터레이터에서 이터레이터를 받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연결 리스트를 순회하는 작업은 와일문에서 iter.hasnext가 true인 동안 그러니까 너의 next 노드가 존재하는 동안 이런 뜻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연결 리스트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이런 뜻이고 그냥 iter.next를 호출하면 얘가 자기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해 주고 그리고 자기는 알아서 다음 노드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냥 여기서 리턴된 이 스트링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다시 와일문 돌아가서 혹시 끝인지를 검사해 보고 끝이 아니면 다시 iter.next를 호출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연결 리스트를 순회하는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이 싱글 링트 리스트 클래스 안에 이터레이터라는 이름의 이제 퍼블링 메서드를 추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 싱글 링트 리스트 클래스가 여기다 여기다 그냥 쓸까요 이터레이터 이터레이터라는 이름의 퍼블링 메서드를 어 를 우리가 이 마이 싱글 링트 리스트 클래스가 추가로 추가로 이터레이터 이터레이터라는 이름의 하나의 새로운 퍼블링 메서드를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고 얘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은 이제 아직 좀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그냥 이렇게 컴파일 오류가 눈에 거슬리니까 일단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터레이터 이터레이터라는 이 타입은 자바 API가 기본적으로 정의한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 정확하게는 자바.util.iterator 입니다 얘를 임포트하면 이렇게 자바.util.iterator 를 임포트하면 일단 이제 문법적인 오류는 물론 이제 이 메서드의 내부는 우리가 이제 지금 앞으로 채워야 되고 어쨌거나 이 마이 싱글 링드리스트 클래스는 이터레이터라는 이름의 퍼블링 메서드를 제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칼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이터레이터 오브 텀 지금은 이제 텀이니까 이터 이퀄 텀 텀 텀 텀 이터레이터 이렇게 하면 텀 스가 예 여기도 물론 임포트를 해야 되고 아 이게 지금 어차피 모든 문법 오류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바.util.iter를 import하면 눈에 거슬리니까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커멘트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다 새로 고쳤어야 되는 코드들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가 칼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노드들을 순회를 해야 되니까 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와일 아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와일 이터 점 해준 엑스트가 트루인 동안에 트루인 동안에 이제 이터 점 넥스트 이렇게 하면 이터 점 넥스트 하면 그러면 요 넥스트 메서드는 자기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노드에 저장된 항은 리턴 해주고 그리고 자신은 한 칸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나는 요 리턴 받은 항의 값을 계산을 하고 그냥 다시 와일문으로 돌아가서 어 연결 리스트의 끝인지를 체크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넥스트를 호출하면 또 그 다음 그 다음 항이 리턴 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 이렇게 우리가 물론 이제 이터레이터 라는 추가 퍼블릭 메서드를 원래 계획이었던 요 6개에 더해서 이터레이터 라는 하나의 이제 퍼블릭 메서드를 추가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고점을 제외하고는 어 이제 이 인퍼메이션 하이딩의 인터페이스와 임플메테이션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서 지금 이렇게 연결 리스트를 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매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오고 이 갯을 쓸 때 처럼 이 갯을 반복해서 쓸 때 처럼 그런 비효율성을 감수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이터레이터의 기본 개념인데 물론 이제 아직 우리가 이 이터레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구현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터레이터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라는 게 java.util이 제공하는 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인데 얘는 hasnext 라는 메서드와 next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remove 메서드가 생략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asnext, next, remove 라는 세 개의 퍼블릭 메서드를 제공을 하는게 이터레이터 인데 이제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java에서 이터레이터는 제가 지금까지 이터레이터 라는 건 실제로는 연결 리스트 상에 어떤 한 노드의 주소를 private 멤버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객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확한 얘기를 할 시점입니다 그 정확한 얘기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java에서 이터레이터는 제가 이렇게 어떤 한 노드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좀 설명을 편 그 시점에서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그런 식으로 약간 약간 대충한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java에서 이터레이터는 어떤 노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 물론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는 어떤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드와 노드 사이라는 건 그냥 개념일 뿐이지 실제로 거기에 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실제 구현에서는 이터레이터가 이제 어떤 연결 리스트 상에 노드의 주소를 저장을 하는데 다만 논리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자바에서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어떤 노드와 노드 사이 노드와 노드 간을 가리키는 게 이터레이터입니다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가리킨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초기 상태의 이터레이터 그러니까 이터레이터를 맨 처음 만들면 걔는 이 연결 리스트의 맨 앞 그러니까 첫 번째 노드의 바로 앞 위치를 가리키는 이터레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터가 그러니까 next 메서드를 실행하면 이 이터레이터는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그 다음 칸 이 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자기가 방금 이렇게 지나온 노드 이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게 next 메서드입니다 next 메서드는 한 칸 전진하면서 방금 자기가 지나친 노드의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터레이터가 어떤 개념 논리적으로는 어떤 노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노드와 노드 사이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결 리스트에 만약에 노드가 5개라면 이터레이터가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위치는 총 6개가 되겠죠 노드 개수가 n개면 이터레이터의 위치는 n 더하기 한 가지겠죠 항상 왜냐하면 맨 앞을 가리킬 수도 있고 맨 뒤를 가리킬 수도 있고 노드와 노드 사이를 이렇게 가리킬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has next 는 이제 글자 그대로 너의 next 노드가 존재하느냐 물어보는 거니까 만약에 이터레이터가 이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자리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면 has next 는 false 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true 가 됩니다 왜 이렇게 이터레이터가 어떤 노드를 논리적으로 어떤 노드를 가리키는 거다 라고 개념화를 하지 않고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이제 개념화를 하는지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정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터레이터가 이렇게 노드를 가리키는 거라면 이 next나 has next 메소드의 의미가 조금 이렇게 뭐가 좀 잘 안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결 리스트를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처음 만들면 그 첫 번째 이터레이터는 뭔가 이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애여야 되겠죠 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터레이터가 노드를 가리키는 거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상태에서 next라는 거는 이터레이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면 next라는 거는 사실은 얘가 자연스럽잖아요 자기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next노드라고 부른다는 건 좀 어색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자기 다음 노드를 next노드라고 부르면 next 메소드는 next노드로 이동하면서 이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리턴해 줘야 되는데 그럼 이 노드는 next노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has next라는 게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제가 좀 말을 하다가 말이 좀 꼬이는데 이런 걸 조금 생각해 보면 뭔가 이터레이터가 이렇게 노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개념을 잡을 때 이 next와 has next라는 메소드가 훨씬 좀 그 의미가 자연스러워진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납득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는 노드가 아니라 개념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가리키고 이터레이터를 처음 만들면 그러니까 이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호출해서 방금 만들어진 이터레이터는 항상 이 연결 리스트의 맨 앞 위치 첫 번째 노드의 바로 앞 위치를 가리키는 이터레이터고 next 메소드는 자기가 그 다음 칸으로 한 칸 전진하면서 자기가 방금 이렇게 싹 지나온 이 노드의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터레이터가 여기를 가리키는 상황에서는 이제 has next는 fals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true가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이제 이터레이터는 이렇게 next와 has next에 더해서 remove 메소드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remove 메소드가 이제 약간 애매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터레이터가 어떤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면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이터레이터에게 remove를 하라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remove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거 말고 뭐 얘를 가리키고 이터레이터가 현재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걔한테 remove를 명령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딴 노드를 remove 한다면 그건 좀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어떤 인터페이스 겠죠 그래서 remove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이터레이터가 어떤 노드를 가리킨다 라고 개념을 잡으면 의미가 이제 뭐랄까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데 지금 이제 이터레이터는 노드가 아니라 노드와 노드 사이를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터레이터가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개념을 잡았는데 이 이터레이터가 remove 메소드 그럼 이 이터레이터 remove 메소드가 뭘 리무브 하느냐 이건 물론 무슨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뭘 리무브를 하는게 자연스러우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이터레이터가 있다면 그 이터레이터의 리무브 메소드는 당연히 이제 얘 아니면 얘를 리무브하는게 그나마 가장 자연스럽겠죠 뜬금없이 얘를 리무브 한다던가 이건 진짜 뜬금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터레이터가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가리키니까 그 이터레이터의 리무브 메소드는 자기 바로 앞노드를 리무브하거나 혹은 자기 바로 다음 노드 넥스트 노드를 리무브하거나 뭔가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될텐데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둘 중에 누구를 리무브하도록 규칙을 정하는게 더 유용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연결 리스트에서 뭔가를 리무브할 때는 대부분 이 연결 리스트를 이렇게 순회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터레이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면 이 노드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가장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읽어본 노드인거죠 왜냐하면 이터레이터가 여기까지 오려면 이렇게 next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 거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next를 하면 이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가 리턴 되었을 거니까 이 노드는 내가 이미 읽어본 노드인데 이 노드는 사실은 아직 내가 보지 않은 노드인거죠 그러니까 리무브를 할 때 뭔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리무브하도록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내가 아직 읽어보지도 않은 노드를 리무브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금방 읽어본 노드를 리무브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연결 리스트에서 뭔가를 리무브하는 가장 흔한 상황이 뭐냐면 연결 리스트를 쭉 이렇게 순회하면서 각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 보다가 그 데이터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걔를 리무브하고 이게 이제 훨씬 전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터레이터의 리무브가 자기가 방금 지나온 노드를 리무브하도록 설계를 하는 게 그렇게 이제 규칙을 정하는 게 훨씬 유용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의 리무브 메소드는 가장 최근에 넥스트 메소드로 반환한 노드 그게 뭐냐면 사실은 자기의 현재 위치에 바로 직전 바로 압노드 다음 노드가 아니라 바로 직전 노드를 삭제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java.util이 정의한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의 정의입니다 has next next remove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리무브 메소드를 이터레이터의 리무브 메소드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는 뭔가 내가 연결 리스트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이 연결 리스트의 이름이 어리스트입니다 어리스트라는 이름에 연결 리스트가 있는데 어 여기에 각 노드에는 그냥 이거는 linked list of integer 니까 뭐 어떤 정수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각 노드마다 하나의 정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div라는 이름에 또 다른 div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라고 하면 또 다른 정수를 받아서 이 연결 리스트 상에 있는 노드들 중에 4의 배수인 노드를 찾아서 다 연결 리스트로부터 삭제하는 일을 하는게 지금 remove divisible by 이 메소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그 일을 그 일을 우리가 제가 목이 갑자기 잠겨서 그 일을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요 어리스트에 대한 이터레이터를 만듭니다 그냥 어리스트 점 이터레이터 호출하면 이터레이터를 이터레이터를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이제 일단 이 어리스트를 우리가 it.has.next와 next를 이렇게 반복 호출해서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 it.next를 하면 이제 어떤 그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정수를 리턴해 주겠죠 그러면 걔가 만약에 div로 나누어 떨어지면 우리는 요 정수를 삭제해야 되는데 대무부를 하면 그만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되면 it.next를 하면 5를 리턴하고 이터레이터는 이 자리에 가겠죠 그럼 5는 4의 배수가 아니니까 물론 그냥 넘어가고 또 it.next를 하면 7을 반환하고 이렇게 될텐데 7은 물론 4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it.next를 하면 이터레이터는 이터레이터는 여기로 가고 4를 리턴해 주겠죠 그럼 이 4는 이제 4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때 it.remove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터레이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it.remove를 하면 it.remove 이 부분은 항상 자신의 바로 직전 노드를 연결 리스트에서 삭제하니까 이 4가 연결 리스트에서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또 it.next를 하면 8을 리턴하고 iterator는 여기로 갈텐데 역시 8은 4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냥 it.remove 를 하면 역시 현재 iterator가 여기니까 요거에 바로 직전 노드가 삭제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뭔가 군더더기 없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iter.remove method 의 편리함 용도 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iterator 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 개념이 어 충족되도록 마이 싱글 링트 리스트 클래스를 수정해 보는게 이제 지금 남아있는 일입니다 어 일단 이제 이 iterator에 대한 이런 개념적 설명이 이제 iterator를 처음 배운다면 좀 뭔가 이렇게 한번에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이해 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략적으로 이제 그냥 뭐 어떤 얘기다 정도가 이해됐으면 예 우선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제가 이 마이 싱글 링트 리스트 클래스를 어떤 식으로 수정하는지 그거 거기까지 다 들은 다음에 즉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 이번 수업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잔잔히 생각해 보면 그럼 뭐 여러분이 충분히 이 이 내용을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수업을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